안녕하세요. 레이디품의 레이디에요. 오늘은 역대급 테러 미모 시기라는 원숭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버블이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. 털이 횡안히 비어오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무량이 꽉 차있을 때와는 다르게 아가의 실루엣이 살짝씩 보여서 골격의 비율은 더 잘 보일거에요. 현재 5개월용 버블공주님은 타이니 골격의 최장 최고 비율이 1대1이구요. 어디서든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와 미소상착 얼굴을 하는 사랑스러운 아가에요. 아가 때 모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댓글에 링크 확인해주시구요. 더 추가적인 정보는 레이디품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